자, 먼저 중앙 기저님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아우 좋습니다. 네, 경안에서 우리 트레이드마트인 네, 이렇게 하죠? 이렇게 지어주고 계셨는데요. 좋습니다. 네, 왼쪽 한번 봐주실까요? 왼쪽, 네, 왼쪽 봐주시면 왼쪽에 계신 기저님들이 이렇게 또 찍어주실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중요한 포즈가 있으시다면 여러 개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다소에 이렇게 스타킹도 조금 나오셨는데요. 네, 오른쪽 기저님들 한번 봐주실까요? 네, 오른쪽 보고 또 트레이드마트인 예아씨의 쭉 왼쪽, 왼쪽부터 다시 쭉 해서 쭉 하투로 딱 한번 볼까요? 왼쪽부터 쭉 주만 쭉 쫙 하킬 네, 마지막 오른쪽 다시 네 이쪽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막제작